첫 번째 오늘 새벽뉴스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새벽뉴스가 지금 좀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뉴데일리 기사로만 3개의 기사를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이거 꼭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순서는 먼저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 얘기가 요새는 곧 이재명 얘기죠. 사당이잖아요. 뉴데일리의 오승영 기자입니다. 굉장히 정말 능력도 뛰어나고 엄청나게 부지런한 그런 기자입니다. 오승영 기자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문재인과 이별 작심한 걸까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러한 영화 제목도 있죠. 이재명이 아무리 봐도 친문계열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사이에 벌써 300분 가까이 이렇게 모이셨네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친문 황태자 임종석 공천에 대한 문제로 이것은 이제 마무리 방점을 찍는 것 같아요. 공천 배제를 시켰어요. 임종석이 공천이 배제가 되는 그러한 선거입니다. 이제는 임종석마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비명들은 여기 대해서 명함조차 내밀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임종석 공천 배제의 문명 갈등 폭발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등이 폭발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는 겁니다. 친문에서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제 단체 행동에 들어설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전포고다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는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파진영에서 건국전쟁으로 우파진영이 단결을 하는 데 반해서 지금 민주당은 공천전쟁을 벌이고 있군요.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당초 어제만 해도 보이콧을 하겠다고 저희가 전달해 드린 바가 있는데 임종석 공천 배제 결정이 나고 나서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최고위원을 사퇴했습니다. 이제 지도부는 전부 다 친명입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악연은 2017년 대선 경선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정치권에 처음 들어온 게 세월호가 있던 그 해라고요. 그 해의 지방선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이었던 저에게 이제 당에서 와서 이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선거 활동을 한창 하고 제 고향인 강릉의 후보자를 모시고 이렇게 갔는데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라고. 그로부터 저는 여기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당이 내리막을 걷는 모습만 봤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쪽에 좀 운이 없나. 내가 이쪽 일을 해서 이쪽 진영이 잘 안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드는 아주 지난한 7년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시기를 이제 벗어나는데 그 시기에 정말 많이 봤던 게 선거 때마다 집안 싸움이었어요. 당내 경선은 외부의 남들보다도 더 심해서 잘 아는 사이에 싸우기 시작하면 폭로하는 게 더 이게 수위가 아예 그냥 훨씬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안에서 집안 싸움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게 지금 남의 집안 싸움이니까 지금 이렇게 물 마시면서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하는 거지 이게 우리 집안 싸움이면 그 속상함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아는데 이 대장동사 게이트든 뭐든 이것도 다 이낙연과의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거잖아요. 그만큼 당내 경선은 엄청나게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 갑지역구에서 공천 배제했습니다. 누구를 넣느냐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전현위를 넣었다고 읽었던 것 같은데 결국 친명 꽂아놓고 배제를 냈습니다. 임종석에 대한 배제는 사실상 이 대표가 통합의지가 없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네 자신의 식구만 챙겨서 친위부대를 양성한다면 이번 총선이 성공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셈이다. 즉 이번 총선의 성공을 내서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자신의 친위부대의 구성 여부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선거판 특히나 이제 민주당을 중점적으로 한 선거 공학적인 여부 철저하게 그 측면에서만 평가를 한 거고요. 잠시만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오후 2시에 인터뷰를 나눴던 국가정보대학원 이희천 교수의 말에 의하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종북세력 그러니까 이제 친북세력 우리 반대한민국 세력들과 지금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정부 공산정부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그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야권과 연대를 한다라는 그 명목 하에 그렇게 해서 모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자 이재명에게는 비례대표 공천권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 공천을 먼저 주고 거래를 하는 거죠. 당선권 안에 너희들이 배치해 주겠다. 너희들이 자력으로 어떻게 열석이나 되는 의석을 감히 꿈이나 꾸겠어. 열석에다가 지역구까지 우리가 지금 단일화를 해주면 플러스 알파가 돼. 이거 너희들 할 수 있어? 절대로 못하는 상대들이죠. 그런데 반드시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통 목표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좌파정권, 친북정권을 여기다 수립을 하기 위한 만들기 위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통 목표를 보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이념이나 세부적인 당리당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잘한 거니까 차치하고 우리 공통 목표, 큰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자라고 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홍근이 주가 되어서 하고 있는 통합비례정당 같은 경우도 다 그런 모습으로 꾸려지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시위 전문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위헌정당으로 해산까지 된 통진당의 후신들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친위부대를 양성하는 한편 이 친위부대는 동시에 앞으로의 친북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공통 목표를 가진 이 새로운 연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는 국민의힘 하나 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통진당화가 됐어요. 민주당인지 통진당인지 굳이 구분해서 부를 필요가 없는 상황에 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선택하는 것 외에는 이번 총선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 더 신경을 써서 우리가 좀 많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손에 손잡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데려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중차에 대한 한마디로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했죠. 어제 이이천 교수는 체제 전쟁 하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혼자 하고 있죠. 이명준 대표가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너무나 안 좋아진 관계로 제가 지금 혼자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지금 혼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8시부터 진행될 이영훈 교수와의 인터뷰도 제가 혼자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묘 얘기가 나오는데 당초 원카에 이어서 건국전쟁은 박스오피스 2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파묘가 개봉을 하면서 3위로 지금 밀려났어요. 파묘가 지금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파묘 감독이 우리나라에 진짜 보기 드문 오컬트 장르 오컬트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오맨 같은 그런 영화겠죠. 되게 으스스하게 해서 종교적 기독교적인 종교적 기반을 두고 굉장히 서늘하게 하는 갑자기 웍 하고 놀래키는 그런 공포 영화가 아니라 좀 사람을 계속 보고 있으면 서늘하게 하는 그런 장르죠. 우리나라에서는 곡성 같은 게 이런 장르에 해당할 텐데 실제로 파묘이라는 영화를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컬트는 온데간데 없고 아프 전반부 한 50% 정도 오컬트가 차지하고 뒤는 갑자기 이상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좀 스포키하게 만들어낸 항일 영화다.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거기에 차 넘버가 0815라든지 또 선거 앞두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또 이러한 음모론까지 있더라고요. 일단은 오컬트 장르로 유명한 감독이 오컬트 장르로 잘 제작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선거 직전에 개봉이 된다는 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해서 마무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항일정서 이렇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소스로 급하게 마무리가 된 게 아니냐 한마디로 정치가 영화를 잡아먹어서 영화를 망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진실은 파봐야 아는 거고요. 아직은 모르는데 일단은 다 떠나서 그래서 영화가 우리가 흔히 예고편 같은 거 내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었던 그러한 기대감과는 달리 굉장히 영화의 뭐랄까요 질적 측면에서도 좀 아쉬운 그런 영화다라고 지금 많이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해피맨몰림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그네스님 제가 지금 혼자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일 주장 영화인 것 같아요 라고 편의점 영어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지금 그렇습니다. 다소 좀 으스스하게 만든 항일 영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 다 잡아먹었죠. 네 경기 동부연합 연대에 야당의 수도권 후보들 죽겠다.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아우송을 치고 있습니다. 역시 오승현 기자의 기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은 사실은 수도권이 지금 야당 강세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에게 있어서 호남 같은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뭐 이제 강북 지역이나 이런 곳 아니면 뭐 저기 금천 이런 쪽은 네 그렇게 좀 그들에게 호남처럼 이렇게 와닿기도 하는데 네 그런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지역은 어찌됐건 간에 아슬아슬하게 앞서는 지역입니다. 뭐 약간 좀 일부 지역을 예를 들자면은 1, 2%포인트 차이로 갈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야당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을 다 흔들어버리는 이러한 지금 연대를 펼치고 있죠. 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 이게 재선을 앞두고 있으면서 이 경기동부연합의 뭐 김미희 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합세하면서 완전히 그 경기동부연합과 이재명이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민주당까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뭐 이 경기동부연합에 이제 그 같이 이렇게 합세하지 않은 의원들 입장에서 재선을 목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친명 계열은 타서 이제 공천까지는 받은 것 같은데 와 나 이거 죽겠네 이런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지금 네 이게 다 그 문제의 원흉입니다. 이제 박홍근이 이제 시작을 한 네 이 통합진보연대 여기가 통합비례연대 여기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예 경기동부연합 세력이 이제 장악을 했다는 거는 네 이 보도로 계속 전해지고 있고 진보단과 지금 선거연합이 이제 이 확정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진보단과 선거연합을 확정했다는 얘기가 단순히 비례대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지금 호남 지역이랑 뭐 일부 뭐 울산이나 이런 지역 울산도 지금 노동자들이 많아서 민주당 강세 지역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후보를 한 명만 내겠다. 우리가 연합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후보가 선정이 되면 민주당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당선을 돕겠다는 얘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례대표 플러스 알파 그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 민주당의 아예 그 경기동부연합이라 하는 이 종북 세력을 확 끼얹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운동권 그리고 주사파 이런 세력들 공산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다 지금 민주당에 아주 그냥 찐하게 끼얹어지게 돼요. 그러면 중도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할까 말까 했던 사람들도 중도층이 일반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그 진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진보라고 하는 그 겉껍데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진보가 끼얹어지는 게 아니라 그 껍데기가 이번에는 친공산주의 세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당연히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인 일입니다. 지금 수도권 선거 특히나 이제 이 서울권 선거가 굉장히 많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흔들릴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자당 내에서도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행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절대로 국민의힘이 흔들려서도 안 되고 또 이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말실수 같은 걸로 힘들게 싸우는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실수를 범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잘 이어가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서 이들을 저지해야만 합니다. 자 이재명의 대권 욕심에 이석기 세력이 민주당의 손을 잡고 국회의 무혈입성을 예고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의 살아온 궤적이나 아니면 인물됨이나 이런 걸로 평가도 할 수 없는 비례대표라는 사람들을 대거 지금 우리가 맞이할 그 직전에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들 들어올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통합비례연대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선권이 20석까지 적어도 17석까지는 확보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선권 내에 이들을 10명이나 집어넣었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 뭐 민주당이 보증선거죠. 이재명의 보증 하에 국회로 다 이렇게 배치 달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똑같이 오승영 기자의 기사인데요. 부재만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자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 다들 잘 아시죠? 비례와 지역구에서 4석 플러스 알파까지 확보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호남과 TK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경선 형식의 단일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남 지역은 제외됐군요. 네 전 지역에서 경선 형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한다는 얘기는 지금 사실상 민주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 플러스 친공세력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뭐 민주당 자체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2012년에 의도적으로 무공천에서 통진당을 13석으로 만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통진당이 그때 13석이 됐었죠. 어제 이천 교수님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난 이상직 의원이 빠진 전주의레다가 진보당의 강성이가 무혈입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의 보증하에 이런 간첩 세력들의 다름없는 그런 버금가는 세력들이 속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참 진짜 큰일이에요. 멸공왕초님 총선 승리 공은 이재명에게 돌려야 된다. 네 그렇죠. 이재명에게 총선 승리의 공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승리하고 나서 돌려야겠죠. 편의점 형아님 성남시 주차관리 쓰레기 업체 이게 지금 어떤 이게 무슨 환경이었던가요? 이 청소 업체 이름을 제가 알았었는데 종양제봉투 생산업체 전부 다 경기 동부연합에다가 다 몰아줘서 그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어요. 돈이 있으니까 또 다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이거 진짜 파보면 이재명의 뭐랄까요? 이적죄로 이걸 처벌할 수 있을 만한 일도 상당할 거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